아 그래? 어때? 전하 맥박도 희미하시고 혈색도 안좋으신걸로 봐 일종의 화병이듯 십사합니다 이때다 십다! 전하! 제가 의학에 관심이 많아 만병을 고치는 침을 개발했습니다 전하 그런 침을 개발했어? 제가 침을 놔드리면 나실 수 있을겁니다 여기가 바로 혈자리입니다 제가 개발한 침을 골뱅이 무침 콩나물 무침 완패 장난스레 이게 침이 그 침이 그 침이야 뭐야 이것도? 삐침 하지마! 억박침 전 화내시면 안됩니다 그나저나 저 왕자들은 어디간게야? 아바바마! 아바바마! 아 반갑다 그래 어? 침이 아주 멋있구나 아바바마 아프시다고 얘기 들었사옵니다 그래 그래 초딩왕자 왔느냐? 뭘 하다 온거야? 아바바마 아바바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서양 의료기기를 가져왔사옵니다 어 그런게 있어? 에? 뭘 가져온거야? 에? 저주파 치료기라고 합니다 저주파 치료기? 아바바마의 화병이 다 날아갈거옵니다 아 이거라면 화병이 낫는게야? 그렇사옵니다 이거 안 하면 안되냐? 이거 장난이 아닌데? 화병 날아가게 제가 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? 아니 이게 화병 오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이게 맞는 게? 아 이게 화병 진짜 날아가는 게야? 몰래카메라 봐봐 봐봐 애비 저 순간인 줄 알았다 이놈아 이건 풍진 풍력 겁니다 아유 깜짝 놀라 아유 이게 장난 맞히는 게야? 아버하마 사실 제가 진짜 아버하마 건강하시라고 제가 약을 지어왔사옵니다 가져오느라 아버하마 이거 드십시오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려있는데? 아 사고를 우린 겁니다 이게 해골인데? 아닙니다 아버하마 이거 확실한 게야? 그럼 싸웁니다 그럼 애비가 한번 맛을 한번 볼 테니? 네 전화! 전화! 몰라 카메라 왜 그런 장난을 치십니까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그런 장난을 치십니까? 아이 알았다 이 애비가 미안해 놀랍다 옵니다 애비가 미안해 나쁜 소리다 하하하하 이 애비가 좀 그렇게 슬픈 게야? 몰래카메라 하하하하 놀라고 봤어요 하하하하 에휴 정말 왜 이렇게 장난을 안 치는 게야? 아이 지금 아이 왜 그런 게야? 아 친구들이랑 게임을 다 져가지고 아이고 니가 그 에? 순발력이 없어서 그런 게야? 호희무사 뭐하느냐? 순발력을 좀 길러주지 않고 왕자님 게임도 순발력입니다 지금부터 순발력을 기르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이걸로 맞고 이긴 사람이 이걸로 때리는 겁니다 상당히 신선하다 이게 응?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어?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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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발력이 없어 순발력이 가위바위보 에휴 에휴 봐봐 에휴 아이고 니가 순발력이야 이렇게 순발력이 없어야 되겠습니까? 가위바위보 오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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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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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땜에 부른 거 아니야? 스악봉! 그래 세자책봉! 스악봉! 그래 세자책봉! 스악봉! 아이, 던겟네... 이 애리가 너 때문에 화병 걸렸어! 화병? 그래! 꽃을 담는 병? 그래, 그래 이거를! 그 화병이 아니라 열을 내면 안 된대 그러면 아홉을 내, 열을 내줄 말고 아 진짜 짜증나, 진짜 합리적입니다 짜증날 땐 짜장면을 하고 톡톡한 거 좋아하면은 간짜장을 먹고 너 술 마셨어? 우울하게 왜 이래 정말? 우울할 때 너도 울면 얘기하려고 그러지? 아니 울타리 김치랑 같이 먹어 알타리지 이게 울타리야 그게 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이거 정말 복잡할 때는 볶음밥 볶음밥 복하리 스웨트를 마셔 아 그게 뭐야 아 너 때문에 진짜 이 애비가 화가 난다 화가 나 화병 걸렸어? 화날 때 걸리는 병? 아까 얘기했잖아 처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화내면 안 되고 열려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해? 열려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내가 설명을 했잖아 그렇게 설명을 했어도 전달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달을 안 받았으면 그 설명이 잘못된 거지 왜 그렇게 설명을 해갖고 미련한 양반 내가 전달을 잘 했잖아 인마 전달은 3월이고 그때 내가 월세를 안 냈지 적어버리겠네 정말 아 정말 뭐 이런 놈을 내가 세자책봉 하려고 그랬잖아 내가 아유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세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세자책봉 니들은 왜 그래 나한테 아유 이런 놈을 낳아가지고 내가 진짜 아유 근데 난 어떻게 낳은 거요? 뭘 어떻게 낳아? 응?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지 아 아프면 애기가 낳는 거요? 아프면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어? 그게 아유 내가 얘랑 뭔 얘기를 하냐 내가 입만 아프게 진짜 아유 진짜 애 나오는 거요 말라 하지마 아 왜 이래 진짜 이중은!!! 아니, 내가 Band속배기 하실래요! 하지마!! 너 네가 애하는 놈이 다 죽은 줄 알았어! 아니.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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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. 하지마! 하ни 봐! 하...하지마! 아 범흠아 이중머리였사옵니까? 아! 힘을 가르 enfants 말이야 힘을... 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이 애비가 너 때문에 마음이 진짜 답답해 죽겠다 내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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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장난만 쳐서 그렇지 이제 장난 안 칠게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게야 어머 어머 그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찔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며고 꿈타리 샤바라 빠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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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왜 이렇게 선지 진짜 이글띠 니 도 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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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도 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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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도 샤바라 샤바라 니 도 샤바라 샤바라 니 도 샤바라 샤바라 니 도 샤바라 샤바라 아니 가만히 있어 진짜 아 진짜 내가 살기가 싫다 살기가 싫어 자 그렇게 되는걸 장난을 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 오기라도 하면 어떡할게 아바마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에겐 거북선이 있지 않사옵니까 거북선? 여봐라 거북선을 들러와라 통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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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안 있어! 가만 안 있어 지네! 확 짓자리 어? 아유..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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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혼날 떨어지네 아우... 콜백 떨어지나! 아우.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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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통통? 통통? 뭐? 아빠 머리 통통 에에에에에 주훈아 뭐야 너는 나는 오늘가 나라몽실 통통 하지마! 아우... 그런 장난을 왜 하오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우린 면이 오동통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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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당신 너구려 하지 말라고 이게 아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어 애비 뭐 힙합해?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? 언제까지 장난칠게 도대체? 이 애비가 죽어야 정신 차릴거야? 왜 그런 말을 해 애비? 왜 죽는다고 그러는 거야 깜짝이야 애비? 왜 잘못됐어? 죽는다고 하지마 내가 저랑 어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었는데 우리 애비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야?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눈치게 이벨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사옵니다 2 3 4 이것들은 장난하는 거야 잊으세요 뭐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장난친다고 너희들까지 이렇게 장난쳐? 진우 왕자 너희들 뭔데 장난을 쳐? 어? 너희들이 돌아온 거야 돌아온 거야 너희들이 너희들이 네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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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1, 2, 3, 4 1, 2, 3, 4 에브리바디 아 여기 나라를 놓지 않단 말이야